날씨가 따뜻해서 우리 다순이하고 육순이 지금 놀리고 있고요 저는 이제 판매 동영상을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또 오늘 여러분들한테 예쁜 다육이 좀 조금 더 판매를 해볼게요 다육이들이 이제 이뻐지는 계절이 왔지요 정말 어쩜 이렇게 하나하나 같이 다 하나 뭐라 할까 다 모든 다육들이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랑스럽고 예쁘고 참 우리한테 늘 기쁨을 주는 다육이들 뭐 이런 뭐라 할까 이렇게 이제 이런 다육들은 그냥 저희들이 보고만 있어도 좀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하나 지금 소개해 드려 드려 볼게요 얘는 미니듬이라는 아이인데요 미니듬 이런 거는 이제 베란다에서 조금 키우기 시가 좋죠 미니듬은요 이름이 어렵네요 미니듬 가격은 15,000원이고요 분은 별도입니다 분도 너무 귀엽네요 미니듬입니다 자 가격은 15,000원 이렇게 얘가 코노피오듬이라고 속한다고 해야 될까 이런 아이들은 꽃이 되게 예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양증맞은 미니듬 한번 키워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핫한 오베사죠 오베사는 지금 상당히 가격이 올랐고요 아무래도 이 중국 쪽에서 매니아분들이 이 오베사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선인장도 똥글똥글한 걸 좋아하시는군요 자 오베사 미니오베사입니다 미니오베사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좀 군생으로 상당히 예쁜 폼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니오베사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이거 한번 키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울은 정말 환상적인 색감을 내고 있네요 나울은 또 이런 색감이 나기까지 오랜 세월 걸리죠 이건 묵은둥이고요 라울 묵은둥이는 가격은 25,000원이고요 분은 별도 5,000원입니다 와 되게 예쁘네요 이렇게 라울이 물드는 모습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밤에 되면 향기가 나고 그래서 아무래도 모든 분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시면은 1번 화이트 그린입니다 1번 화이트 그린이는 가격은 65,000원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제가 이렇게 사랑으로 키운 아이예요 자 여러분 멀로는 뭐 10개를 갖고 있어도 행복하고 100개를 갖고 있어도 행복하고 1000개가 있어도 참 이렇게 예쁜 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하면서 그래서 아무래도 중구 매니아 분들이 좋아해서 이게 열풍이었죠 열풍 그래도 뭐 그냥 계속적으로 아마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멀로 대품은요 가격은 4만원입니다 4만원 그리고 여러분 트로이 1세대 트로이는요 물이 빠졌을 때 꼭 이런 색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1세대 트로이의 특징적인 겁니다 물이 들면 거의 트로이들은 라인을 그리기 때문에 조금 거의 비슷해지만 1세대 트로이는 물이 빠졌을 때 이렇게 여러분 뭐냐면은 색감이 이렇게 좀 진해요 일반 트로이보다 이거는 음성의 모 농장에서 모주실에서 나온 종자를 제가 매장에서 사서 번식한 종자라고 했죠 여러분 음 자 요거는 그 오리지널 1세대 트로이는 여러분 철화는 가격은 어 68만원입니다 요정도는 그 뭐냐면 얘가 철화로 이렇게 묶이고 또 이쪽으로도 이렇게 묶이기 때문에 모주급이에요 요거를 번식을 하면 어 요거는 좀 개수가 좀 나올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오리지널 그 트로이 1세대 트로이 철화는 가격은 68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 요렇게 한번 보시고요 뭐 전국적으로 트로이 철화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근데 1세대 트로이는 흔치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 사이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이제 조금 있으면 추워질 거예요 어 여러분 아 추워지기 전에 추워지면 또 이렇게 기온 차이가 또 나서 어 또 이렇게 건강에 또 적신호가 올 수 있으니까 늘 건강 잘 챙기시고 여러분 이렇게 예쁜 다육이들 보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어 이렇게